포토몬 배우님 왼쪽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봐주시고요 오른쪽 봐주시겠습니다 다음 송강이 배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포토몬 배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포토몬 배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포토몬 배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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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럼 김영민 배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기 왼쪽 부터 봐주세요 네 중앙 봐 주시고요 오른쪽 봐주시지요 왼쪽도 손아트 한 번 하실까요? 감사합니다. 박진영때문 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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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ndwan 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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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룩듬 빛als week 네 그럼 배우분들 전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 먼저 왼쪽부터 봐주세요. 오른쪽 봐주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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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